감사합니다. 우리 호산나 성가대 큰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에게 말씀을 증거해 주실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특별히 소개가 없으신 분이시죠. 지난 수요일부터 저희 교회에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셨고 목요일 저녁, 금요일 아침 저녁으로 계속 성경평부를 이끄시면서 많은 은혜를 끼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참으로 제가 봐도 좀 혹독한 스케줄이지만 그래도 저에게는 큰 축복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피곤치 않고 강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배정인 선교사님은 서울평강제일교회 신로선교회 담당 선교사님이시면서 또 구속사 시리즈를 번역을 맡아서 오랫동안 수고하신 아주 능력있는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셔서 저에게 이렇게 성경 공부와 말씀을 주실 수 있는 기회가 허락되어서 저에게는 큰 축복이 된 줄 믿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오른손 드시고 할렐루야로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코로나 시기라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 보고픈 사람 만나기가 너무나 힘든 시간인데도요 이렇게 불과 3개월 만에 다시 우리 뉴욕 늘 푸른 성도님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게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먼저 큰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저희 교회가 특징이 말씀 공부잖아요. 근데 저희가 수많은 성경 공부와 말씀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많이 해왔는데 과연 우리가 이런 말씀 공부를 하고 또 성경을 공부한다고 할 때에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마음이 핀트가 잘 맞고 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까 목사님께서 본문 말씀을 읽어주셨는데요.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의 비유죠. 씨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이에요. 여기 밑에 보시면 이 공관복음에도 같은 비유지만 조금씩 다르게 설명된 부분들이 있어서 같이 기록을 했어요. 저희가 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비유지만 이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가 같은 비유지만 어떤 각도로 보았는가를 저희가 살펴볼 때에 거기서 예수님께서 저에게 전달하고자 하시는 그 간절한 소원이 더 풍성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오늘은 이 세 부분을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씨뿌리는 비유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씨예요. 씨. 그런데 씨는요. 여기 이렇게 그림에 보시지만 이대로 있으면 안 돼요. 씨는 반드시 변화의 과정을 거쳐야지만 그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합니까? 씨는 먼저 땅에 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땅에 심겨져서 이제는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죠. 땅에 심겨진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해 보면 매장하는 거라고도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죽고 사라져서 없어지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간을 거쳐 뿌리를 내리고 다시 이 땅을 뚫고 올라와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씨의 역할이에요. 저의 만물이 가르쳐주는 씨의 모습이죠. 이렇게 변형된 새로운 모습으로 씨는 반드시 자라고 열매를 맺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으라고 명령을 하고 계세요. 반드시 이 씨는 열매를 맺는 과정까지 가야 하는데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 씨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누가 보곤 8장 11절 말씀에서도 바로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저희가 공부하고 사랑하는, 읽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씨인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조금 더 정확하게 씨가 무엇인가를 본다고 하면 요한복음 1장을 빼놓고 볼 수가 없죠.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맨날 듣는 성경 말씀 뿐만이 아니라 원래 본래의 씨는 태초의 말씀이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의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태초의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이 씨인데 이 씨도 육신이 되어서 우리 눈에 보이는 첫 열매가 되었죠. 예수님의 성육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 하나님의 첫 열매이신 예수 크리스토께서는 또다시 그 말씀의 씨를 우리에게 전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 안에 거하기 원하시는지 성경에서는요. 너무나 많은 구절이 간절한 마음을 표현해 주고 계신데요. 그 중에 한 구절이 바로 성경의 맨 끝 요한 게시록에 가서도 지금도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계셔서 우리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다. 어떻게 하시려고요? 우리 안에 들어오고 싶으셔서 우리와 함께 동고동락하고 싶으셔서 요한 게시록 3장 20절 말씀이죠. 저희 같이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것이 오늘 우리를 이 예배의 장면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하신 마음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 이 씨는 과연 어디에 생기는 걸까요? 물론 보이는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죠? 이 말씀, 씨는 어디에 심겨야 할까요? 네, 오늘 이 내용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어딜까요? 네, 우리 마음이죠. 우리 마음. 이 씨뿌리는 비호에선 지금 예수님이 우리 마음, 신령한 땅이죠.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심으시려고 지금 이 자리에 계세요. 우리에게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이 씨를 우리 각자 마음에 심기를 원하시는지 저에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시려고 딱 이 자리에 서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심장과 펩을 다 꿰뚫어보시죠. 그러니까 말씀을 주시면서 딱 서셨는데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하나 다 쳐다보고 계신 거예요. 과연 내가 이 씨를 이 성도의 마음에 심으면 어떻게 될까? 자먼서 24장 12절에 우리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먼서 24장 12절에는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은 몰라요 라고 말하실 때라는 거죠. 하지만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 행위대로 보응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오셔서 함께 거하기를 너무나 간절히 소원하시는데 그런 간절하신 마음을 오늘 예비를 통해서 저희도 조금이라도 헤아릴 수 있는 은혜가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앞에 지금 서 계신 주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여러 가지의 종류의 다양한 마음이 있음을 아시고 말씀을 받는 순간 우리의 여러 다양한 마음속에서 어떠한 상태가 이루어지는지 마음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우리보다 더 잘 아신 예수님이 여러 땅에 대한 비유를 오늘 소개하시는 거예요. 아주 정확하게 짚어주고 계십니다. 십뿌리는 자의 비유가 바로 이것을 말씀해주고 계시죠. 첫 번째는 길가예요. 자 우리 신명상태가 있는데 어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냐면요. 길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길가는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곳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걸어다니는 곳의 특징은 어떨까요? 단단해요. 하도 많이 걸어다녔기 때문에. 즉 마음이 단단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 보금 8장 5절 7절에서는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십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 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걸어다니니까 그죠?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다 라고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이 내용을 다시 비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이번에는 마태복음 13장 19절 말씀을 저희가 보겠는데요. 그 같은 비유를 풀어주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을 들어요. 그것도 천국 말씀이에요. 천국에 관한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그 단단한 길가의 마음은 천국 말씀 들었는데 깨닫지 못할 때 그것을 악한 자가 와서 마음에 뿌리는 걸 다시 빼앗아 간대요. 이는 곧 길가에 뿌리는 자예요. 마음에 뿌리는 것을 빼앗기는 일도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저에게 경고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우리 특히 말씀교회의 특징은 말씀 공부, 말씀 공부 열심히 하고 더 공부 더 하려 해주세요. 우리 더 공부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시지만 말씀을 듣는다고 그게 끝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깨닫지 못한다라는 표현을 여기 쓰셨어요. 깨닫지 못한다. 여기서 깨닫지 못한다라는 하나님의 정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깨달음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저희가 나중에 다른 마음 밭을 보면서 상고하실 텐데요. 제일 먼저 저희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 깨닫지 못하는 마음은 뭔가 이성적으로 못 깨달았다라는 것보다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은 빼앗기는 것이에요. 빼앗기는 것. 그런데 다시 누가 보건으로 돌아가면 이 결과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 보건 8장 12절 말씀에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인데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서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일이 있으니까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네. 믿지 못하게 하려고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는 원수가 원수가 분명히 우리 주위를 서성히 꿨다는 사실을 절대로 저희는 강과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땅의 종류를 가보실 텐데요. 두 번째는 이렇게 돌밭입니다. 땅은 땅인데 돌이 쫙 깔려 있어요. 자 이런 땅을 뭐라고 하시냐면요. 마태복음 13장 5절 6절로 다시 돌아가서 아까 읽으신 본문 말씀이신데요. 덜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메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자 흙의 깊음 상태를 두 번이나 강조를 하시죠. 얇은 흙이 얇은 돌밭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바로 싹이 나오긴 한대요. 그런데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음으로 말라버린다. 그러니까 결실은 못하겠죠. 그렇죠? 싹이 나오긴 하는데 뿌리가 없기 때문에 사라지고 마는 그 씨 자 근데 여기서 저희가 또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거예요. 해가 돋은 후에 해는 어쩌다 한 번 돋는 돋는 게 아니죠. 해는 항상 돋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이 과정은 반드시 있다야 없다예요?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해는 항상 돋기 때문에 자 그럼 해가 무엇일까요? 나중에 비유를 풀어주시는 말씀에 이렇게 설명해 주세요. 돌밭에 뿌리웠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엄청나게 기쁨으로 받아요. 그러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견디기는 견디는데 얼마만큼요? 잠시 견디다가 말씀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해프닝이 생기는 거예요. 성격금을 열심히 하고 집에 갔더니 가족들이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아우성을 질 때도 있고 그렇죠? 예를 들자면요. 하여튼 말씀을 받고 기쁜데 견디긴 하는데 말씀 때문에 오늘 환란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아까 다시 본 비유를 보시면 이 환란과 핍박을 지금 뭐로 비유하셨어요? 해가 돋으면 해는 항상 돋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인하여 환란이나 핍박을 받았을 때에 견디지 못하면 넘어진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영어로 보면은 이 표현이 조금 더 의미심장합니다. Fall away 즉 떨어져 나간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렇게 들으시면서 아 내 마음이 이런 마음 아닌가 라고 걱정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주시는 그분을 바라볼 때에 너무나 큰 소망이 넘쳐요. 아 우리의 마음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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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돼 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시는 거구나. 자 세 번째 마음밭은 가시밭이죠. 아 여기 지금 가시가 없잖아요. 제 일부러 짠짠 하고 가시가 등장하는 모습을 구현해 봤습니다. 왜냐면요 처음에는 이 가시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마가복음으로 가보시겠는데요. 마가복음 4장 7절에서는 이렇게 비유를 하셨어요. 덜어는 가시 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즉 처음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점점점점 자라서 결국은 기운을 막음으로 영어로 보면요 촉 목을 졸랐다는 특히 굉장히 많이 있어요. 솔직히 저도 제 자신을 볼 때 그런 우리가 말하는 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의하시는 착하다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요. 착한 마음이란 말씀을 지킵니다. 말씀을 지키요. 좀 자랐죠? 차단이 와서 나의 육신의 생각이 또는 나의 사는 환경이 내가 받은 말씀이 아니라고 계속 옆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지키요. 지키요. 그 다음에 더 시간이 가면서 중요한 것은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인내로 결실 열매를 맺기까지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란 횟수가 많아서 되는 게 많으면 많아서 좋지만요. 네.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 말씀을 한 번 받으면 끝까지 붙잡고 인내. 인내라는 표현은 환경이 쉽거나 쉽게 극복할 수 있을 때 사용된 단어가 아니죠. 인내라는 단어 속에는 극심한 어려움 난제들 핍박 환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열매가 되기까지 그 과정을 우리가 견뎌내기를 응원하고 계신다라는 그 마음을 저희가 볼 수가 있죠. 네. 화이팅입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언약 공동생활을 하는 것도 우리는 똑같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저분 안에서 결실할 때까지 서로 응원해주고 으쌰으쌰해주는 게 또 우리 서로 말씀 안에 식구가 된 한 가족이 된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또 한 가지가 있죠. 그럼 과연 그 열매가 뭘까요? 열매를 맺어야 되죠. 그죠? 우리는 말씀 붙잡고 끝까지 그럼 내 안에 심겨진 말씀이 씨가 심겨지면 일단 보이지가 않아요. 하지만 씨는 보이지 않는 상태로 있지만 반드시 보이는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보인단 말이에요. 열매는 그럼 우리 눈에 보이는 생활 속에서 보이는 우리가 매제된 그 말씀의 씨의 열매는 과연 무엇일까요? 뭘까요? 되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요. 저는 되게 놀랐어요. 보이지 않는 씨가 보이는 열매로 나타난 우리 삶 속에서 열매란 다름이 아닌 우리 말입니다. 한국 속담에도 시가 말이 된다. 그죠? 정말 이루어진다. 라는 그렇게 말씀이 되죠. 아니 말이 씨가 된다. 죄송합니다. 말이 씨가 된다라는 표현이죠. 사람의 말도 그런데 그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심겨질 때 성경 구조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잠원서 18장 20절에서는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른대요. 즉 입에서 나오는 열매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해 된대요. 저희가 서로에게 또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어떤 말을 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말로 인해 저의 영혼이 배가 부를 수도 있고 그의 말로 인해 완전히 폐폐해질 수도 있고 부모님이 자녀를 볼 때 원로복생이 절대로 막 험한 말 하지 말라고 너 때문에 너 때문에 내 인생은 망했어 그런 말 우리 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 말 자녀뿐만이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도 네기티브한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만족해 되는 삶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짚어주고 계세요. 예수님도 직접 말씀을 하셨죠. 누가 보면 6장 43절부터 45절을 보시면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대요. 모든 나무는 그 열매로 안다는 거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는이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안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에 나오는 말로 내가 좋은 나무인지 아닌 나무인지 알 수 있더라는 겁니다. 더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우리의 입으로 말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우리의 말대로 들으시고 그대로 해주신다라는 말씀이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을 통해서도 직접 체험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입술에 열매를 짓는 분이세요. 이사야 57장 19절 말씀에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하가 말하노라 그러면 입술의 열매는 저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말씀은 예수님 그리스도에게 주시는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 영이 충만해지면 질수록 우리 입술에 나오는 것이 성령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게 말이에요. 말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말씀은 보시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것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저의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아멘 저희가 말씀을 받으면 받을수록 이런 훈련을 하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얼마나 복된 장소입니까? 저희가 첫 숟가락에 배부를 수는 없죠. 하지만 이것을 훈련해 나가야 되는 정확한 목표가 저희 모두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열매는 우리 입술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제가 그림으로 살짝 좀 유치하지만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해 봤어요. 너무 좋은 그림이라서 첫 번째 얼굴 별로 안 좋으신 분의 마음은 길밭 아 길가 그죠? 두 번째 모든 걱정 근심을 다 지고 가는 이분은 돌밭 마음 초록색으로 오신 그분은 제리의 유혹과 세상의 염려 네 번째 네 번째 같은 분이 저희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저희들의 마음에 생명의 씨 말씀의 씨가 심겨지면 사과를 심으면 사과 나무가 되는 거잖아요. 사과 열매가 맺히니까 그죠? 그럼 생명의 씨를 심으면 무슨 나무가 나와야 됩니까? 네. 생명나무죠. 그쵸? 너무 정확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 복음은 멀리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이루기 불가능한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의 입술의 열매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잠원서 11장 30절 말씀에 의인 내 열매가 생명나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의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과 내가 더 이상 원수가 아니라 올바른 관계에 있다는 뜻이거든요. 즉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내가 아무리 죄인일지라도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라는 거 즉 우리가 아직 죄인이지만 주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이미 칭해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다 있으신 줄 믿습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예요. 다른 잠원에서는요 이걸 더 정확하게 우리의 입술의 열매라고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원서 15장 4절 말씀 온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도 폐려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지금 주님이 저희를 얼마만큼 높이 이끌어주시는지 느낌이 오시죠?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종말을 말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에서도 이 생명나무가 많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저희가 생명나무가 되어서 우리가 맺는 열매는 생명열매 그런데 이 열매가 저희 이번 2022년도 평화도 같지만 열방에 열국에 만국을 소송하는 엄청난 능력이 주어지는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저희는 내가 신앙성을 이겨가지고 그럼 하나님의 생명나무의 과실을 나를 따주겠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엄연히 성경을 성경 그대로 본다고 하면 그 열매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22장 2절 말씀 길 가운데로 생명강이 흐르는데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매를 맺혀 열두 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망국을 서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게 저희가 향해 가는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모습이고 그 나라의 시민된 백성이 된 우리들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열국 열방을 향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해요 And it starts small 작게 시작하죠 우리의 말로 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할 때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를 통해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로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증거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한복음 17장 23절 말씀이죠 같이 읽으실게요 시작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네 이것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보이지 않는 말씀을 받아서 우리의 삶 속에서 보이는 열매로 주렁주렁 맺혀드려 즉 우리의 말로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의 모든 말들이 즉 성령의 열매가 되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동고동락하면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증인으로 크게 쓰임 받으시는 늘 푸른 교회의 보는 성분인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과 영의 말씀의 씨를 심어주고자 예배로 친히 불러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복된 일곱째 날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께서 얼마나 저희와 함께 구하길 원하시는지 우리 마음속에 좌정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어려운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그 시간을 잘 견뎌내서 주신 말씀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혀드리길 원하시는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응원하여 주시고 동요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 은혜의 너무나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저희가 말씀을 받고 이 보이지 않는 말씀이 우리 삶속에서 보이는 말로 나타날 때에 오직 아버지께는 영광이요 올령한 혀가 되어서 지치고 힘들고 아픈 귀한 백성들마다 우리가 서로 치유하여 주고 생명의 혀로 저희들이 죽음 가운데서 사망으로 옮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늘 찬양함으로 모든 저주와 모든 불통들이 형통과 축복으로 위기 전환되고 완전히 역전되는 그런 삶을 늘 누리고 사는 늘 부른 귀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도록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실 믿고 감사드려옵나이다 오늘도 이 말씀을 저희들의 마음에 가지고 나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해 주신 여러가지 종류의 땅을 기억하면서 오직 좋은 땅 착한 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로 매진할 때에 그 기도의 응답을 이뤄주시는 하나님을 늘 채워며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려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하신 이름에 의지하여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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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